나비서가 왜 이창 씨 집에 있어? 나비서가 왜? 분명히 이름이 나정이었어. 이름을 바꾼 거야? 도대체 뭐야? 왜 살아있는데 죽은 척했어? 대체 이유가 뭐야? 말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사모님? 나비서가 왜 이창 씨 집에 있냐고! 제 남편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사모님? 남편? 네. 남편? 이창 씨가 나정임 남편이라고? 언제부터? 언제부터 같이 살았냐고! 15년 됐어요. 15년? 15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네가 이창 씨랑 15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나정임 네가? 우리 집에 있을 때도 강치 안을 못 꼬셔서 그렇게 안달이더니 네가 어떻게 이창 씨랑 같이 살고 있어?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경찰이! 경찰 부리기 전에! 그만둬요! 경찰 부리기 전에 그만둬요! 경찰 부리기 전에 그만둬요! 엄마!